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뱀고래 형 더 쇼트 뱀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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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입는 해증구 머리의 해증구 옷 뭐 입었어? 공 내려 공략 승혁이 형의 발깨 붙어 머리 끝까지 찍어드릴게요 앰플 라인의 흔한 고명이 아니요 이제 원래 저희가 텐션이 높은데 사무실이셔서 일하고 계신 중이라서 조용히 해야 돼요 반숙사 비니처가 되면 파이팅 아 그래요? 아 10,000원 된대요 근데 왜 짓는지 봐야 물을 닫고 쉽게 넣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됐다 하지만 하늘이 뚫려있지 안녕하세요 와 어렁치게 만들어요 아이돌리비에 근데 이거 대본 아마 나오지는 안되지 않아요? 뿅니뿅니뿅니 뿅니뿅니 방금 방금 그 앵글 살짝 좀 귀여웠는데 대본을 숙지하도록 하죠 깜짝 오 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오 오 오 오 오 방금 그 떨림 들이십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촉촉한 입술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엔프라입니다 예 하고 싶었어요 한번 더 안녕하세요 엔프라입니다 에 아까부터 계속 이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뭔가 지금부터 이 신화 한 번 먹고 이 먹고 싶어서 신화 한 번 의미 전달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네? 의미 전달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모르겠어요 전달이 안 된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 찍으세요 여러분 제 이마에 왕자가 있습니다 선자 아닌가요? 지금 아침인데 얼굴이 거의 뭐 호빵맨이에요 광희 씨 지금 완전 잘 나오고 있어요 광희 씨 지금 거의 홍채만 나오고 있어요 재현 씨 이번 앨범에 대해서 저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 앨범은 앨범은요 카메라 마이크고요 저희 이번 앨범은요 서정적인 섹시한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담담한 편지형이시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나온 타이틀곡 하워즈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담담한 편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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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스포티비 찍으러 왔는데 네 스포티비 보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스포티비를 보시는 팬들 여러분들 엠플라인이 컴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저는 광진구 할 때 광진입니다 고미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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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티비를 보는 우리 팬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잘 들었고요 어? 야 못나나 어? 내내 탁 내려 네 스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플라인 헬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인 리더 슬립입니다 저희가 스포티비에 드디어 나올 때였는데 오늘 붐 선배님과 함께 즐겁게 촬영할 테니까 손 찍지 말고 들켰다 눈 다 보인다 너 붐 선배님과 함께 즐겁게 촬영할 테니까 됐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자 이제 좀 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네 여러분 엠플라잉이 아이돌 리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셋 화이팅 야 자 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가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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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